1. 포틴마일 1. 포틴마일 내년에도 또 잠비아에서 음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작은 시장이에요. 시장. 물건 나와서 파는 시장입니다. 이제 잠비아는 오후 4시 반인데 한국은 11시 반일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이거에 자료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잠비아 독기 자선음악회 송금들 많이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리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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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래 정확하게 이거를 뭐라 그래 패킹? 패킹한다고 그러지? 지금 아 저 펌프를 저렇게 연결해갖고 이제 펌프 펌프를 팍 해내는구나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aroline 등기가 이거는 뭐한다고 그래 소장님 패킹? 아니아니 안에 나 이것저것 플라스틱 하는 거를 나한테 팩킹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겉에 스틸은 보호 스틸이구요. 플라스틱 보호 스틸이 있습니다. 저것도 안의 것도 그런 형식이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오리지널 펌핑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저런 상태에서 전기 기술도 안 되면 제테물, 펌프, 워터도 필요해요. 핸드펌프로 하는 분은. 아니 자라면은 아프리카가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물 퍼내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비싸네. 제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이제 우물 파는 거에요. 이제 마지막. 화룡 점점을 하는 겁니다. 화룡 점점을. 네 우물 파서 연결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졸리면 그냥 그만해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는구나. 레알을 말할까요? 여기 펌핑하는. 펌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걸 좀 자르는구나. 잘 안 들어. 날이 잘 안 들어.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 심부름꾼 때. 국민 심부름꾼이라니까 내가. 아 돈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돈을 보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는 돈은 여기가 제일 낫네. 이 자리가. 저길 보고 해야 돼. 아깐 좀 좋더니. 아 됐다. 아 자꾸 돈 보내지 말라 그래도 자꾸 돈을 보내갖고. 이제 보낸 돈은 이제 샘물을 다 팔 겁니다. 우물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는 돈은. 이제 물이 해결이 됐으니까. 육적인 건강이 해결이 됐으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지역은 부시지역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아 그래서. 펌프를 설치를 합니다. 결속을 다 했네요. 네. 이 친구들이 일을 잘 하더라고. 아. 아 이제 미국은요. 저한국이 힘들어했고. 아. 아 datasets. 이렇게 버튼. 좀 해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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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마지막 결속을 단단히 하려고. 확 돌아가네 잘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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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펌프 이제 기본 그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 팀들이 많으네 얘네들은 이걸 설치하는 또 다른 애들이네 같은 회사인데 팀이 다른가봐요 소장님 아까 그 친구들이 계속 입구에다가 저거 설치해달라고 그러는게 왜 그러는거야? 모르지? 여기가 제일 좋은거 같은데 자기네들 쪽도 설치해달라는거 같아요 아 그런거는 일단 마을별로 2개를 설치를 하고 마을이 엄청 넓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차 위 하나 더 해지기로 했으니까 이건 뭐야? 아 여기는 시설이 많네 저희 핸드펌프랑 디자인이 달라요 저게 펌프네 좋아 아주 이제 우리 한국은 잘 시간이네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구만 이게 축구공이에요 축구공 비닐을 말아서 공을 차는거에요 다 내년에는 공도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이제 먹는 물이 해결이 되면 교육 이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저갖고 학교를 애들이 안 다니니까 무조건 1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것도 문교부 하고 얘기해갖고 이렇게 시작하겠다고 허락 받아서 한 해 한 해 저가면 돼 한 해 한 해 올라가니까 허미라님 감사합니다 울릉도에서 돈을 보냈네 이제 학교 짓는 데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학교 기금을 좀 모을 겁니다 전기선을 갖고 왔네 전기를 왜 갖고 왔을까 전기줄을 전기줄을 예 아 요거 전기로 자르려고 아 그러게 카사리아 직원들이 어우 훌륭해 왜 작동이 안 될까 지금 전설이 전선을 연결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작 시작 한번 시작해 보래 오 됐다 됐다 예 우선 수영 묶은 안전 이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두근데는 안떨어진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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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만이 파이지를 하는지 네 네 이게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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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니까 기계를 써야 되나 이러니까 기계를 써야 되나 이러니까 기계를 써야 되나 이렇게 이제 우물 마지막 화룡점점 만 남았습니다 화룡점점 제 이름이 뭐라고? 조안 땡큐 전 어디갔어 조안 아니 나 좀 이따 얘기할게 내 얘기는 먹을 거 같다고 했는데 속으로 자라는 거 기다리고 있으려면 오늘 날밤 새지 날밤 새셔야 되는데 아니 얘네들이 그런 기계를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죠 그게 발전기가 여기서 사는 것들이 도량이 엄청 자주 나니까 발전기 그거를 두려워서 못 사는데 그러면 저걸 언제 잘라?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허브로 허브로 다 썬다고? 저 씨끼들 저거는 이렇게 허브로 다 썬다고 허브로 다 썬다고 허브로 다 썬다고 허브로 다 썬다고 허브로 허브로 다 썬다고